아, 이곳이 들어갔다 나오네요. 이은수 선수의 슛이 들어갔다 나왔고 이번에 양준우 2점 들어갑니다. 스포는 19대8 중앙은 중앙으로 양준우가 본인이 직접 3점 던집니다. 3점 깔끔하게 성공! 스포는 24대14 오른쪽입니다. 양준우 3점 던졌습니다. 양준우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좀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얼리패스입니다. 아, 이번에 양준우 3점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왼쪽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고 있고 여기서 좋은 플레이 나왔어요. 이번에 양준우 폰을 잘 바꿨죠? 네.